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은 뭔가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목적지는 괌! 3박 4일을 보낸 괌플라자호텔, 가정비 숙소 추천해요. 이렇게 밝은데 달이 떠있다고? 괌플라자호텔은 도심의 위치에 있어서 별도의 차 렌트 없이도 여행하기 좋아요. 투몸비치, 하늘은 정말정말 맑았고 햇빛은 정말정말 뜨거웠습니다. 물에 들어간다면 모르니까 걷기엔 너무 동네. 카약 타는 거 뭔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괌에서 먹는 첫 끼는 일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투몸비치 명소 세일즈 바베큐. 더우니까 칵테일부터 한잔.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. 세일즈 프라임 바베큐는 랍스타, 킹크랩, 굴, 고기 등과 함께 샐러드 바, 생맥주, 소다, 아이스티는 무한 리필이랍니다. 얘는 피나덴하고 괌 양념장. 괌에서 맥주는 얼음컵에 같이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해변, 그리고 맛있는 음식. 여기가 천국이야. 소고기는 굽자마자 먹어야죠. 소고기를 피나덴에 콕 찍어서 맛있게 불량 가득. 너무 맛있어. 인스타 감성샷도 찍어주고 일몰 구경하면서 멍 때리기 정말 좋아요. 해가 져도 멋있는 투몸비치. 돌핑크루즈 하러 갑니다. 굿모닝. 소고기یں. 쿠버다이빙. 나도 꼭 배울 거야. 너무 멋있다. 물놀이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아, 거북이가 있다고? 알람파트. 거북이, 포트. 어, 고부이다. 밥 먹으러 고고 철판 고이, 재판 요기, 요쇼 맛집 이렇게 눈앞에서 구워서 주는데 너무 맛있어 볶음밥도 꼭 드세요 존맛해 밤 젤리캣 사기 좋은 JP 면세점 슈타입 테디베어 졸귀탱 종류가 엄청 다양했어요 아가들 장난감 쇼핑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핸디키즈가 생각보다 커서 날씬한 성인 여성분들은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옷 종류도 다양하고 와인에다가 치즈 같은 거 캠핑용품, 하이드로 플라스크, 예티 텀블러 쇼핑하기에도 좋아요 일몰 칵테일은 사랑입니다 다양한 요일을 같이 먹기 좋아요 다 맛있어요 남부 투어는 패스 대신 에메랄드밸리 구경 갔어요 코코넛 들고 인증샷 좀 찍다가 스킨스쿠버 하러 고고씽 전 쫄보라서 줄잡고 다녔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 스킨스쿠버 여기는 PCI 전망대 안에 외국인이랑 인사했어요 씻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앞치마 너무 귀엽고 포켓 냠냠 조마탱구리 랍스터 튀김 와르르 쏟아붓는 크랩킹 크랩 스테이크도 냠냠 크랩킹 크랩에 면 추가해서 스파게티로 드세요 투모비치가 스노클링 맛집이라서 슥 잘 benef 스노클링 맛집이라서 슥 스노클링 맛집이라서 슥 짠 이게 민트젤리래요 양고기에 먹는거래요 음식이 매우 맛있었지만 라면이 땡기는 나는 한국인이다 이 풍경이 진짜 그림이야 어떡하지 하기 싫어